젤로닷컴의 젤로794입니다. 지금 젤로앱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어서 아주 좋은 업데이트가 돼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. 지금 새로 생긴 기능이 뭐냐면은 요겁니다. 푸시 투 토크 버튼 자기가 원하는 친구에게 바로 무전을 보낼 수 있게 바로가기 링크를 할 수 있게 새로 생겼고요. 그리고 터치스크린에 대해서 안되게 하는게 생겼습니다. 보여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설정으로 들어가셨어요. 푸시 투 토크 버튼만 보시면 됩니다. 자 여기 자기가 원하는 하드웨어 키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설정을 연결해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. 자 일단은 첫번째 바뀐게 스크린 버튼이 노터치가 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기능입니다. 자 스크린 버튼을 길게 눌러 보십시오. 롱클릭하시면 수정해 주시고 자 여기 클릭을 드랍박스가 열리는데 누르고 말하기 톡을 디세이블 예 불가능하게 하는 겁니다. 자 디세이블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 백스페이스 백버튼 자 테스트 클릭 클릭 예 디세이블 되죠. 클릭 예 디세이블 자 다시 설정 푸시 투 토크 롱클릭 수정 누르고 말하기 푸시 투 토크 변경해 주고요. 따져 보겠습니다. 자 클릭 이네이블 되죠. 예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설정 푸시 투 토크 버튼 스크린 버튼 롱클릭 길게 누르고 계세요. 그 다음 여기 수정 눌러 주시고요. 드랍박스 내려 주시고 예 디세이블 해 주시면 됩니다. 자 백스페이스 백버튼 클릭 안되죠. 자 이럴땐 어떻게 하냐면은 하드웨어 버튼을 설정을 해 놔야 됩니다. 자 하드웨어 버튼 설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예 ptt 버튼 들어가셔서요. 자 이게 다 없는거라 치고 자 해 보겠습니다. 자 add 버튼 자 볼륨 업 버튼 클릭 예 잡혔죠. 예 볼륨 업 자 여기서 어 롱클릭 예 여기에서 수정 요거 예 그 다음 어 버튼 컨택트 들어가시면요. 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셀렉트 셀렉트 셀렉트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해 주시면 됩니다. 자기가 원하는 거 예 자 에코로 해 보겠습니다. 에코 오케이 백버튼 자 여기서 어 요걸로 해 놓고 자 볼륨 업 버튼 클릭 해 보겠습니다. 클릭 에코 오케이 여기 맨 위에 어 젤로 아이디 보시면 젤로 세븐라인 포트로 되어 있는데 어 지금 어 업 버튼을 에코로 아까 해 놨지 않습니까 에코로 갑니다. 에코 여기 여기 자 다시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.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여기 젤로 세븐라인 포트 아이디 예 잘 보세요. 클릭 예 에코 에코 네 그렇죠 자 요렇게 할 수가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설정을 스크린 버튼 롱 클릭하시고 예 요거를 어 푸시 투톡 버튼으로 어 변경해 주시고요. 체인지 해 주시고 자 젤로 출구 사이 자 여기서 어 볼륨 업 버튼 하드웨어 버튼 클릭 에코 오케이 그 다음 아 스크린 버튼 클릭 젤로 세븐라인 포트 네 요렇게 가죠 네 그러니까 요 한 화면에서 어 두 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이 화면 자꾸 눌리키고 아 좀 성가시다 아 그냥 버튼으로만 하고 싶다 할 때는 아 아까 디세이블로 어 체인지 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어 볼륨 업 버튼 했으니까 어 이번에는 볼륨 다운 버튼 설정 ptt 버튼 아 에드 버튼 네 볼륨 다운 버튼 클릭 네 볼륨 다운 롱클릭 수정해 주시구요 네 버튼 컨택트 네 셀렉트 자 아 아 아 자 자 자 여기로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백버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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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어 볼륨 업 버튼은 아까 에코로 해놨고 볼륨 다운 버튼은 어 내 성격 알전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. 자 볼륨 업 버튼 클릭 에코 에코로 가죠 에코로 가죠 네 샌드 에코 그 다음 앤 볼륨 다운 버튼 클릭 다운 네 내 성격 알전화 아이디 오케이 예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요기능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어 개별적인 친구한테만 걸 수 있는게 아니라 자 나는 채널을 주로 하고 가끔 가다가 내 친한 아 일대일로 친한 사람하고 한다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또 보여 드릴게요 ptt 버튼 아 볼륨 다운을 한번 해볼까요 볼륨 다운 자 셀렉트 채널 채널도 됩니다 채널도 오케이 자 채널 셀렉트 아 아 히어 젤러 794 오케이 예 채널을 지금 걸어 놨습니다 채널 자 채널 예 채널 채널 온 자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볼륨 업 버튼 클릭 예 에코 볼륨 다운 버튼 클릭 예 클릭 예 에코 젤러 세븐라인 포트 채널 예 채널로 갑니다 다시 예 설정 ptt 버튼 볼륨 다운 버튼을 길게 롱클릭 수정 채널 셀렉트 예 채널 다른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채널 젤러 펑크 젤러 펑크 라디오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독일 친구한테 예 이렇게 해고 자 자 볼륨 다운 버튼 클릭 해 보겠습니다 클릭 예 젤러 펑크 라디오 채널 예 볼륨 업 버튼 에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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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변경도 가능합니다 체인지도 자 볼륨 업 버튼 롱클릭 수정 컨택트 셀렉트 에코 예 열을 해 보겠습니다 예 볼륨 업 버튼 클릭 예 이관 다시 클릭 이관 볼륨다운 버튼 클릭 채널 젤로펑크 라디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가지 젤로폰을 사용해서 진짜로 어떻게 되는지 실제 영상을 무전을 주고받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